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피부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30대를 보이거든요.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근데 검사 결과도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원이 작을수록 굉장히 좋은 피부인데 원이 굉장히 작아요. 일단 모공도 굉장히 좋고요. 주름도 좋고 피부의 광채도 굉장히 좋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수분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수분도도 굉장히 촉촉하게 잘 채워져 있는 피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안으로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처럼 관리 쭉 잘하시면 쭉 동안 피부 잘 유지할 것 같습니다. 제가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보람 있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동안 피부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